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비밀의 하원 연주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전주에 나오는 부분도 계속 반복이 똑같은데 이렇게 이걸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팝 뮤트 손날로 브릿지에 손을 대시고 처음에 두 번 하고 뮤트가 나오죠? 실제 뮤트 소리가 나오게 근데 지금 C처럼 5번, 3블렛, 4번, D블렛만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개방에 있는 것들은 다른 손들을 눕혀서 막아주면 되겠죠? G1B 같이 5번 줄이 플랫, 4번 줄이 개방인 경우에는 치면서 A마이너도 마찬가지죠? 5번 줄 개방인 경우에는 4번 줄이 플랫이니까 1TARA 2 miten 1TARA 2 1TARA 3 2TARA 3 2TARA 3 자 이때 필요한 것은 5번 4번 줄 그 필요한 줄만 중간에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요 그거를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그것도 판매주 시켜서 다시 한번 또 반복 다시 또 C 준비 여기서 A마일 마지막 부분은 한 번만 딱 끊어주는거야 바람을 타 노래부터는 똑같죠 C C, B, A마이너 A마이너의 세븐온지라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6번 줄 3플렛 눌러주시고 이때 치던 줄을 5번 줄 개방이나고 4번 줄 2플렛 말고 6번 줄 3플렛 타고 4번 줄 2플렛인데 5번 줄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뮤트를 시켜주시면 되요 뮤트 시켜서 소리 안나게 하셔야 되요 3번 손으로 왼손가락 3번 손으로 규제를 뮤트 시켜 버리면 그러면 되죠 F는 여기서는 6번 줄 1플렛만 누르고 5번 줄 2플렛 1도 3도죠 E마이너는 6번 줄 개방향 5번 줄 2플렛 D마이너 세븐은 여기서는 5번 줄 5플렛 4번 줄 3플렛 섹션이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줄 개방향 2플렛 3플렛 다시 6번 줄 3플렛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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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3플렛 6번 줄 3플렛 5번 줄 3플렛 5번 줄 3 번 2번 2번 동시에 그 다음에 3 2 1 1 2 3 4 1 & 2 & 2 마이너 운치 2 마이너 운치 2 마이너 운치 운치 다 씹히는 없고 6번 3플렛 3플렛만 누르시고 1 2 3 1 개방했습니다 F마이 세븐 여기서는 6번 3 2 1 치고 3 2 1 반박자 이어줬다가 다시 2 3 단단단단단단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다시 완벽한 사람은 없어 자 여기서 실수투성해서 똑같이 F 매저7나요 한 번 또 6 3 2 1 그 다음에 E- 6 3 2 1 D-7 4 3 2 1 그 다음에 G의 파워코드 이 모양 말고 이렇게 6번째 3 프레트하고 5번째 리플레트 이 두 개도 파워코드 1 3도거든요 그러면 자 13 마디부터는 기존 리퍼랑 똑같은데 코드를 좀 음을 확장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사운드 발란시가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5번 C에서도 5번 4번 3번인데 3번줄 개방연이에요 어차피 G1 B는 역시 또 3번줄 개방연 5번줄 리플레트하고 4번 3번 개방연이에요 자 여기서 A마이너에서만 5번하고 5번 개방연 4번 리플레트 3번줄 리플레트까지 A마이너 모양이 이거니까 이러고 나서 이때는 3번 손을 A마이너 세븐 훈치는 이걸 띄어서 6번이 3플레트 누르시고 역시 5번줄 유투시키고 6,4,3을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F는 아까 했던 이런 방식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파워코드 5번,4번,6번,4번,3번 6번,5번,4번 이렇게 E마이너도 6번 개방,5번 2플레트,4번 2플레트 D마이너 세븐 D마이너 세븐 D마이너 세븐은 여기서 5번줄 5플레트,4번줄 3플레트,3번줄 5플레트 5번줄 5플레트 맞나노부터 그 다음에 다시 또 A마이너 그 다음에 D인데 D온 애드 일레븐처럼 5,4,3을 치시는 거에요 F 이 섹션은 4번줄 개방연하고 3번줄 2플레트 그 다음에 다시 4번줄 2플레트 3번줄 2플레트 4번줄 3플레트 그 다음에 2번,1번 개방연 2번,3번 개방연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간주가 나오는데 다시 리프가 작아졌죠 여기서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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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잘 보세요. 41마디부터 여기선 뒤를 짠 하고 쳐주시면 돼요. 리듬은 역시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죠. 45마디 리듬도 해볼게요. 다시 5번줄 4번, 에이 서스퍼에서 2, 3번 5, 4, 3, 2 치고 마피니 5, 4, 4, 3, 2 치고, 다시 여기까지 8, 4, 3, 2 , 2부 만드 5 Sundays 이 üzer ban 다시 포커 kalo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는 T 서스포를 잡고 5,4,3,2 동시에 5,4,3,2 다시 리듬이 스트로크로 바뀌는 거예요. D로 다시 바뀌고 여기까지 포커시고 스트로크 단단어 포커시고 짠짠 포커시고 쥐로 다시 연결해 볼게요. 46만대부터 월요일부터 월요일도 화요일도 FMA7 잡고 5,3,2,6,3,2 겨울에도 해가 지는 D네요. 4,3,2,1 4,3,2,1 동시에 치고 3,2,1 그 다음에 다시 또 원래 아까 쳤던 일비를 아는 아이같이 자 여기서 스트로크 나입니다. 행복해 행복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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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행복해져부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줄 수 없죠 코드만 코드드라만 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파워코드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는 똑같이 코드로 치면서 반주가 계속 깔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겠죠 마지막 거는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은 다른 건 없고 특이할 점은 빰빰빰 치는 부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1번 줄 8플렛 7플렛 2버지 8플렛이 끝나는 게 아니고 7, 5, 8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어져요 빰빠바바밤 이렇게 끝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쫙 끝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 있겠죠 조금 복잡하게 설명하듯 한데 여러분들 약보를 보시면서 정리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밀해온 연주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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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 뷔